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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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습니까? 사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우본사에 한 9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내 협력사에 1만 3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협력사에 조선기자기업체 해서 한 489개 회사에 3만여 명이 지금 경남, 부산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합병이 되고 나면 그 일감을 어디에 주겠습니까? 기존에 그대체해 주겠죠.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 줄도사는 불을 보도 뻔한 거고요. 우리 남해안에 조선산업 벨트가 되어 있는데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조선산업의 몰락의 단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랑 얘기를 하면 항상 궁금한 게 물론 의원님 말씀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주인 없는 회사 항상 시끌시끌했던 이 회사를 그대로 둘 것이냐, 다음 대안은 무엇이냐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대우조선 매각 대금이 얼마냐 하면요. 지금 현금만 하면 6,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에 국민 혈세가 13조 원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지난 13년 전에 우리 2008년도에 환하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시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산술적으로 그 금액만 비교를 해도 현대에 너무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우조선 문제는 우리 대우조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25만 그저 시민의 생존권 또 나아가서는 우리 경남 경제에도 엄청난 타결을 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경남 전체가 관심을 가져서 공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투명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짜 적정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 경제를 지탱하는 게 이제 조선과 관광인데요. 관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 관광단지가 지금 한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고 또 거제 남부 관광단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더불어서 거가대교 인하료 문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관광 산업은 우리 조선 다음으로 거제 경제 한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사실 장목 관광단지나 남부 관광단지는 저희가 거제시나 경남도나 또 환경부나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사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마이수 관광 등 체류행 관광을 사실 정말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맴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되게 통행적 문제는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국회 얘기할 특위에서 우리 김혜미 국토부 장관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경남도 또 교통연구원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득신공항하고 연결을 해서 국도로 성격을 시켜서 업무료화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득신공항 특별법이 아무래도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가득신공항이 이제 거제 경제 회생의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가득신공항은 반드시 국회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거제 경제뿐만 아니고 저는 동남권 경제에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가득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가 종착역이 돼 있는 남부 내륙철도를 가득신공항하고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거제는 정말 새로운 거제가 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첨단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물류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관광산업도 완전히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관광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고 국가산단을 조기착공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를 해서 정말 새로운 거제 시대를 맞는 그런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훨씬 더 긴 만큼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